참아 참아 와 기름 이거 기름 묻은 거 아니에요 바로 소리가 이거 드시면 역대급 컨디션입니다 자랑하려고 저거 잡아먹고 참아 참아 이거 장들 아니지? 비늘 크면 하나 500원 동작 500원 동작만 합니다 고기 비늘 와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고기 좋다 고기 좋아 아니다 알 가지고 어랄 만들어놓으면 죽인다. 모든 가죽이 가장 맛있다는 또똥간. 심장 부위는 거의 비슷합니다. 참치 알은 좀 해가 많이 클 것 같죠? 참치 알 이만큼밖에 안 나와. 덩치에 비해서 알이 작아요. 그런데 기름치는 알이 이만해요. 오셉. 여기 갈비떼. 100kg 안되면 돼지 등갈비가 있잖아요. 돼지 등갈비 정도에 쭉 들어가고. 고기가 순수하니까 진짜 좋다. 손도가 다르네. 산랑기 6월달 되면 도둠이 올라오거든요 이쪽으로. 산랑하려고 올라오거든요. 보통 수심 300에서 500m 사이에 살다가 100미터, 120미터까지 올라온다. 그 도토미. 올라오면 이제 아까 알부시라시피 알따로 올라왔다가 요거 정치만 게 딱 걸리는 게 뭐 잡아먹고. 와따. 살 봐라. 어때요? 이게 이게 귀물이랄 귀물. 와, 기름. 기름 묻어봐요. 진짜 맛있겠다, 고기. 고기 기가 막힌다. 와, 고기 너무 좋다. 도토미 기름 있다, 아이가. 감독님 지금 이상한 이 컨디션으로 드시면 어떤 부위를 드셔도. 근데 그분은 좀 음식을, 맛을 좀 세밀하게 나누시는 분이라. 지금 이 컨디션 상태면 뭘 드셔도 다 음! 하실 것 같습니다. 그 특이 표정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눈 크게 뜨시는 표정 아시죠? 음! 하시는 표정 나오실 것 같아요. 거의 뭐 역대적, 역대적 드시는 컨디션. 어, 없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한 감독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감독님 드시면 표정 지으실 거라고. 감독님 이거.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이거 진짜 바로 소리가. 이거 드시면 어떤 표정이 끝납니다. 역대적 컨디션입니다, 고기. 어떻습니까? 전부 지방입니다, 고기가. 전부 지방입니다, 고기가. 여기에서 딱 해놓으니까 전부 지방입니다. 집에서 다 올라왔습니다. 고기 지방 좀 봐라, 야. 이게 잘 안 하시다가. 맞습니다. 쿵고기 와가지고. 정확하게. 정확하게 하신 부위별로 드시고 또 돛동 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한 3, 4점 정도만 드실 수 있는 돛동 간하고. 돛동 껍질. 돛동 위. 부위별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꼴살까지 이렇게 드실 수 있게 돛동물 한 상으로 하겠습니다. 이 빛깔 자체가 영롱하지 않습니까? 부위별로 색깔도 다르고. 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일반적인 우리가 앞에 찍었던 돛동, 돛동보다. 생물입니다, 생물. 와, 이거 뽀양아 봐. 와, 보기 좋네. 생물 돛동이기도 하고 생물 등살, 뱃살, 꼬리, 등 지드러미. 안쪽 뱃살, 배꼽도 쪽으로 다 한 부위 다 쓰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그 유명한 이제 돛동입니다. 6개월 만에 영접입니다, 이게. 생물로 들어왔는데 제가 이때까지 돛동 많이 잡아야 봤지만 이렇게 기름이 쫙 흐린 돛동들은 또 처음이거든요. 와, 기름, 기름 묻은 거 봐요. 보기 기가 막힌다. 같은 자연산이라도 진짜 제일 좋은 컨디션에 잡힌 거래, 얘는. 자, 이건 뽀얗죠. 진짜 투명, 투명기도 감돌죠. 생물 중에는 거의 화루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기 좋다, 보기 좋아. 이게 어제 저녁 어제 6시, 7시쯤 돼가지고. 정치만이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웨크리어선에서 잡히면 절대로 색깔이 안 납니다. 정치만이 그물에 들어오면 이 색깔이 나죠. 스트레스 없이 이 색깔이 납니다. 먹어봐도 맛도 확실히 다릅니다. 드시는 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 여기 이쪽에 뱃살이 맨 나중에 드시는 걸로 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냐, 먹다고 당하는 거지. 우리가 왜 이걸 찍냐, 이걸 찍냐. 잘 해달라고. 왜? 오늘 현지욱 감독도 이렇게 내가 감독님 모시고 드시죠 해가지고 오셨는데. 이래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쪼긋 쪼긋 안 해. 이거, 이거 드시면 어쩜 표정이 끝납니다. 적대기 컨디션입니다, 고기. 되게 맛있다 하시니까 일단 우리 많이 드니까 먼저 먹고 시작할게요. 감칠맛과 기름과 고소함감 다 모여있죠. 한 점 간장에다 찍었는데 기름이. 와우! 도톰이라는 게 이신아기라 그래가지고 이런 말로는 이신아기입니다. 심해암초지대에 살거든요. 한 쌍이 살거나 도톰 군림에 살기도 합니다. 혼자 살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쌍으로 많이 잡힙니다, 이러미. 5, 6월달 되면 이제 새끼 날아옵니다. 지금 120m, 150m 차이 오는데 그때 이제 어역이 되는 거예요. 이 고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전세를 물고기라 불리잖아요. 근데 왜 전세를 물고기라 불리잖아요. 오늘 맛보시면 압니다. 이걸 왜 들고 올게? 자랑하려고. 이 도톰 간이 전부 비타민 A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 A를 많이 섭취하면 분이 침침하거나 속이 굴렁증이 고통이 나고 심지어는 마이몸 실면까지 하거든요. 1인당 한 3, 4점 정도? 진짜 간중이 제일 맛있는 거 아니지만 이제 3, 4점 정도는 못 드십니다. 맛있어요. 도톰 갈비살, 갈비살. 이거 누가 삶았노? 그거 삶으라고 주셨어요. 내가 삶아줬다고? 야, 이거는 그냥 우리 다 끓이는 거야. 이거 삶았네 내가 제일 많이 먹습니다. 소장. 요거 소로 말하면 천연 닮았죠? 그쵸? 그쵸? 맛있어요. 즉수 부위. 나 산라또고 굳이 이거 안 먹고 싶다. 네? 산라또고. 너 뜨노?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이 새끼가. 피지 등나물 또 참나물이라고 그러죠? 너무 늦게 하니까 내가 가까운 거야. 푸바, 푸바. 새우장이나 같이 얹으면 죽는다. 이런 종류의 포지션이 나오기가 되게 힘듭니다. 솔직히 일반 독튼보다 너무 기름이 많이 올라가지고 오도로 먹는 것 같거든요, 진짜. 정말 맛있는 생선 오늘 자랑하려고 하네. 농담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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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담반로 이야기했는데 주장인데? 자랑하려고. 한번 약속해 주시죠. 저희 1만 구독자 이벤트 해가지고 한번 여기에 초대한다. 1만? 1만가 되겠나, 이 양반아? 좀 있으면 1만인데. 8초를 넘기면 도모님 1만인데. 언제 도또 물 하면 이벤트 할 때 있을 겁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딱 그때 기대해 주시오. 폭탄으로 바로 던질 분다. 이거 왜 찍냐고요? 오늘 자랑하려고. 이 궁합이. 자랑하려고.